여러분 또 시작해봅시다. 663페이지 농지 소유 파트를 보겠는데요. 농지법상 농지 소유 파트에서 함자 나옵니다. 먼저 1번 농지 소유 제안하였죠. 이 농지법의 적용 대상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질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걸 헌법 121조에서 경자 유전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헌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농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농지는 원칙으로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즉 농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외해라는 게 있어요. 자기의 농업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어도 농지법에서 그 농지를 대상으로 투계 행각을 벌일 우려가 없다라고 할 때는 소유는 인정합니다. 농지 소유를 인정해요. 그래 농지 소유를 인정하는데 이때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농사를 재야 돼요. 그게 바로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2번과 3번은 예를 인정해주겠다. 또 흐르게 하고 있죠. 이 국가하고 지방사천체는 농지 가지고 투계 행각을 벌입니까? 바로 공익신을 주체하니까 얘네들은 농지 가지고 투계 행각을 벌이지 않는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사천체는 농지를 소유할 때 무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합니다. 두 번째 학교 있잖아요. 초중고무 학교에서 실업용으로 실습용으로 연구용으로 쓸 수 있잖아요. 농업학교에서. 또 농대에서. 농대. 교도 농지 필요하겠죠. 그런 시업용 연구지. 그런 실습지로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면 농지 소유는 인정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종료 생산지. 그 다음에 인공수분용 꽃거루 생산지 등등.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다면 바로 농업인가 농업법이 아닐지라도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특히 3번은 중요표. 주말 체험용농을 하고자 우리 도시민들이 시골의 농지를 소유한다. 천전부터 위만으로. 세대원 저는 총 합산명자 합해가지고. 이때 이것이 개정됐습니다. 3번.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중요한데요. 우리 도시민들이 농업인도 아닌데 도시민들이 시골에 있는 농지를 치대하고 싶다. 그때 천전부터 미만. 세대원 저는 합산 총 면적 천전부터 미만의 농지만 소유할 수 있는데 이때 소유하더라도. 아까 봐보세요. 이렇게 농업진흥적이다. 농업진흥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이 안에 있는 농지는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것은 안 되고 농업진흥적 애흑. 애자가 밖에 짜죠. 농업진흥적이 아닌 적이 그 말이에요. 농업진흥적이 안쪽에 있는 농지일 때만 소유를 인정하겠다. 이게 법을 개정했으니까 중요표. 주말 첨능력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장소에 잔인 있죠. 의대 것만 농업진흥적 애흑 농지를 소유하는 것만 인정하겠다. 중요해요. 농업진흥적 안의 것은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거죠. 그동안 규제가 없었는데 그런 규제가 없었는데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 아버지가 시골에 농업인으로서 농지 엄청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자식이 한 명 있다고 가정할까요? 아니 두 명 있다 합시다. 엄마도 안 계시고요. 그래서 두 자식이 딱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농지가 시골에 바로 10만 정도 있었다 합시다. 엄마 돌아가시고 그래서 두 아들이 동시에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분은 절반씩 일대일로 나눠지니까 아들 5만 5만 받았다 합시다. 이때 두 아들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게 됐는데 투기 목적이 있습니까? 없죠. 법적 상속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아들은 큰아들 이 아들은 두 자들은 있는데 큰아들 두 자들이 있는데 큰아들은 공부를 별로 안 해가지고 시골에서 아버지 밑에서 농사 기술을 배워가지고 시골에서 농사를 이루는 농업인으로 쥐가 있어요. 그 큰아들에게는 농지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냥 2만 제곱부터 가지고 있다 합시다. 자기 명의로.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5만 받았습니다. 두 자들 공부해가지고 바로 공무원 해먹고 있어요. 뭐 검사를 해먹고 있다. 그래 공무원인데 이 농업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 이 농업을 하고 있지 않는 두 자들도 5만을 상속받았네요. 그때 큰아들은요. 상속받은 농지 5만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농사를 지면 돼요. 법적으로. 그런데 두 자들은요. 농업을 경향하고 있지 않는 그런 상속인이었죠. 이 자는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중부터 자기가 소유하면서 관리를 하면 되고요.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초과분인 4만 있죠. 4만은 한국 토지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임대차를 맡기든 사용대차를 맡기든 거기다 위탁해서 맡기면은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간 동안 자기가 소유할 수가 있도록 법에서 허용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농어총사에게 위탁하지 않고 자기가 그대로 소유를 하고 있을 것 같으면 상속을 받았다면 그날부터 1년에 처분을 해야 돼요. 초과분은. 초과분만. 그리고 아까 1만 중부터는 1만 중부터 만만치 않죠. 1만 중부터는 평수로 말하면 약 3천평 정도 됩니다. 3천평이면 15만 정도 되죠. 이걸 자기가 농사를 짓든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농사를 짓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면 자기가 농사를 질 수 있으면 짓고 그러면 다른 상태에 임대를 해도 되고 농사는 지어야 돼요. 농사 짓기시면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차이를 두고 있다는 거. 이럴 때 상속하여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경우는 투기 목적이 없으니까 일단 소유를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중이에요. 시골서 농지 소유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기간이 8년 이상이 됐다. 그래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애들 막 나가지고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도시로 하급차 이사를 올 수밖에 없다. 그래 애들하고 같이 도시 와서 농사를 지치 않고 떠나오면 이걸 이농이라 하죠. 이농을 하게 될 때 시골서 농업 경영관이 8년 이상이었다면 이 사람은 투기권이 아니다.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도시 이농해가지고도 그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그때 소유하고 있었던 이농 당시 가지고 있었던 농지를 10만으로 봅시다. 10만 제곰틀을 가지고 있었다는 다 소유를 못하고 1만까지만 소유를 인정해요. 1만까지. 그 1만은 자기가 농사를 짓든 어쨌든 하면 돼요. 임대를 하든 사용대를 하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요. 그 초과부는 한국 농어청 세계에 위탁해서 임대 사용대를 맡길 수가 있어요. 맡겼다면 그때는 바로 소유를 계속 허용받습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알아둘 것은 시골서 몇 년 동안 농업 경영하다 이 인원 환자는 이 농량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바로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받느냐 8년 이상은 농사지타 올라와야 된다. 이거 받으시고 그리고 6번은요. 담보농지. 이 담보농지. 이 담보농지에서는 농업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서요. 시골 농지 소유자인 농민한테 용자금. 용농자금 좀 빌려주고요. 그 사람이 담보물로서 농지를 저당권으로 설정해서 제공했다. 그런데 변제기간 도래인데 그 농민이 그 채무를 변제기간에 채무를 변제 못해가지고 그 농협이라든가 은행에서 그 저당권 신회차 그걸 경매했다 넣었는데 이해상 유찰돼가지고 팔리지 않았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 저당권자로서 직접 가서 낙차받아서 그걸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걸 담보농지랍니다. 그때 그네들은 투기 목적이 없다고 해서 농지소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7번. 이 합법적으로 농리를 전용하게 해서 농지용 하가 신고를 마쳐가지고 지금 취득했다. 전용하려고. 전용하려고. 그때는 바로 농지소를 인정해요. 다음에 전용하려고 취득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농지용 하가 신고를 마쳐가지고 전용하겠다라고 농지를 취득을 했는데 그 하가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농지를 처분해라라고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2인의 농지 전용 공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농지 처분해야 돼요. 처분해야 됩니다. 그때 처분하지 않고 버티면 그때 이행 강렬이 또 나가고요. 농지 처분 명령 6개월에 보내고 그 명령서대로 이행하자면 이행 강렬이 부과합니다. 아무튼 그때 바로 농지 전용하가 농지용 신고 마치고 그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돼요. 또 농지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할 때도 전용하려고 한 농지니까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통과하고요. 10번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최상단부터 최하단부터 평균 경사로 15% 이상인 농지는 좀 험난한 그런 영놈 분리 조건 속에 있는 농지죠. 이런 농지는 바로 시장소 구청장이 인정하는 그런 농지로서 그때는 농지 취득 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통과해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그 박스 11번의 박스 보면 기억에 한국농어총사가 농지를 취득 소유하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취득 소유가 가능해요.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 통과하고요. 저기 비읍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농지를 미리 사서 비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농지가 개혁괄죠. 자연 녹지가 아닌 농지 경우는 한국농어총사도 비축차 취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임대무상 사용하게 해야 하도록 하고 있죠. 이제 금방 했던 것들은 가볍게만 좀 읽어보시고 두 가지 정도 꽉 알고 계셔야겠다. 첫째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할 때는 어느 지역에 있는 농지만 취득할 수 있습니까? 농업 진흥적 외허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바로 시골에서 몇 년 동안 농사지타가 도시로 인하하면 이 농당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가? 8년 이상이 돼야 된다. 이 정도를 각인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 3번을 보시면 농지 소유자는 법정된 허용된 사유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 무상 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그 농지를 법적으로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다. 가로 4번은 잘 나오는 질문이니까 이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에는 농지 소유가 하는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아까 농지 소유 특례자가 바로 663페이지 동그라미 1번부터 664페이지 11번이 있었죠. 동그라미 10번. 이게 바로 농지 소유 특례자예요. 이네들은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닐지라도 특례로서 농지를 가지고 투기 행각을 벌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지 소유를 인정해주고 있죠. 이런 농지 소유의 특례는 농지법에서만 딱 규정하도록 해야 되지 다른 법을 만들어서 이런 자도 자기 농업 경영을 하지 않지만 농지 소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자라는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을 중요해요. 가로 4번 없다. 농지 소유의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 이 5번이 작년에 법회장에서 신설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좀 중요표해가지고 읽어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5번은 이런 겁니다. 이 농지법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들 있죠. 이거 하지마 하지마 이런 제안이 있는데요. 이런 제안을 위반해가지고 그 농지를 이렇게 연결해줬다. 이걸 연결한다. 이걸 중계를 한대요. 중계를 할 때 그 농지 소지에 관한 이장들이 좀 불법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자들 앞으로 걸리면 또 중계사들, 공인중계사들. 이런 자들이 바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데 허용되느냐 해가지고 중계를 하다가 걸렸다. 그럴 때는 엄벌에 처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때 잡히면 바로 위반자들은 3년이야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범위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으니까 꼭 알아주셔야 돼요. 칼 5번 보면 거기다 줄 거예요. 누구든지입니다. 공인중계사만 적용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그 말 중에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이 금지된 행위를 하지 말라. 그 말이죠. 이 금지된 행위를 하면 위반자가 된다. 위반한 자는 3년이야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범위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냐. 1번 조금 전에 공부했던 농지소유 잔을 가고 있었죠. 미래에 이른 자들은 특례가 인정해서 소유를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자가 아닌데 마치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막 소유케 중계를 한다든가. 또 농지소유 상한제가 있습니다. 밑에 바로 나옵니다마는 농지소유 상한제를 위반해서 그걸 알고도 그냥 더 크게 농지 더 큰 면제로 소유할 수 있게 이렇게 바로 알선을 하면 그 자체가 위반이 돼요. 농지소유 상한에 대한 위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를 소유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계하게 되면 위반자담 2번 농지의 위탁 경영 사유를 일단 공부할 건데요. 위탁 경영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탁 경영. 단하되야 보수주고 농사에 맡겨도 돼. 이걸 위탁 경영을 합니다. 이걸 법에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허용 사유가 아닌데 허용된 양 이걸 중계를 한다든가 알선하다가 걸리면 주로 그 지역에 있는 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런 개입하죠. 동네에 좀 한 사람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그런 불법의 개항을 잡아다가 처벌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준이 없었거든요. 위탁 경영 제한에 대한 위반을 사실 알고도 농지유 위탁 경영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계했다. 그러다 걸리면 아웃이다 이거죠. 3년이야 징역. 징역을 갔다 오면 정말 멍때립니다. 징역을 가게 되면 교도소에 갇혀가지고 교도관들이 펼 일은 없어요. 법에서 펴라고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누가 펴버리냐. 그 같이 합방에서 살고 있는 제수들끼리 치고받고 그럽니다. 교도관들 없을 때 뒤지게 펴버리죠. 자기들끼리. 보통 합방을 6명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중에도 대장이 있고 깡패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무조건 펴버리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생활이 힘들어요. 그래서 3년이야 징역 또는 3참을 범차한다 이거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농지우 위탁경 제한의 사항을 위반된 사실을 알고도 위탁경영 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했다. 그러면 잡히면 아웃입니다. 3번. 농지우 소재는 자기가 농사 지는 것이 원칙이. 자격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법에서 외적으로 이따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마는 농지우 위탁경영과 그리고 농지우 임대차와 농지우 사용대차 무상 사용케 하는 그런 대차를 허용합니다. 그런 허용사회가 아닙니다 불구하고 허용되느냐 그 농지 빌려다 써라 라고 중간에 개별수 중개사가 중개했다든가 일반인들이 알선을 하다가 권유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이반져야 돼요. 그런 농지우 임대차 사용대차의 제한에 대한 이반 사실을 알고도 농지우 임대차나 사용대차하도록 권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이반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위반되는 행위와 그 행위가 행하여주는 업소에 대한 강구 행위. 이거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고 강구를 한다. 뭐 많이 일간지에 있다 하죠. 일간지라든가 그 시골에 조그마한 무슨 있잖아요. 벼룩시장인가요. 뭐 사랑방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또 일간신문에다가 그렇게 강구를 한다든가 또 사무실 중개사무소 그 홈페이지 같은 데다 강구한다. 그러다 걸리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첨을 범치한다. 이거 꼭 알아주십시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농지권에 대해서 마음대로 그 누구든지 불법으로요. 중개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임대차도 안 되는데 법적으로 임대차가 금지되고 있는 농지인데 된장 무조건 알선해서 바로 농사직회에 연결해 준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사용대차도 마음대로 안 돼요. 위탁경도 마음대로 연결해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농지소유 상한제가 있는데 그걸 초과해서 더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알선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농지소유 상한제가 나 있죠. 아까 우리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자를 공부했습니다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 중 3명만 상한산의 잔을 가고 있어요. 3명만. 이 3명이 아니면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은 무제한적으로 농지를 소유해도 돼요. 자 그러면 3명이 누구냐. 3명을 동그란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한 사람. 그것까지 딱 줄 것이고. 넘어가서 보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후 2인원 한 사람. 세 번째 주말 캠용을 하려는 사람. 3가 딱 줄 것이고. 이 3명만 상한산의 잔을 받구나. 이렇게 딱 가닥쳐서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상속하여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 아까 했죠. 그 사람은 상속받은 농지 중 1만 주문대 이내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초과부는 한국농원청사에게 위탁해서 임대무상 사용케 막겠다면 그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소유를 할 수 있지만 만약 한국농원청사에게 위탁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 초과부에 한해서는 1년에 그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만약 처분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하나의 시장구석구청장에 왜 안 팔고 있습니까? 빨리 파세요라고 농지 처분 명령을 보냈는데 그 기간은 6개월 준다. 6개월 줬지만 이미 1년 줬잖아요. 6개월 또 붙었죠. 그러니까 거의 1년 6개월이죠. 자 아무튼 6개월에 농지 처분을 하러 명령서 보내요. 명령서 보내가지고 바로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팔라고 했는데 안 팔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농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법에서는 야 사적으로 팔아먹을 수 없으면 한국농원청사에게 그 농지 사달라고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농원청사 기여하시고 한국농원청사가 매수 청구를 받게 되면 법적으로 꼭 살 의문은 없어요. 예산을 보면서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사게 될 때는요. 싸게 삽니다. 개별 공시가를 기준으로 사요. 그런데 개별 공시가 대비 실거래가가 더 낮다 그러면 낮은 가게로 살 수도 있다. 여기까지를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봉구로 하면 2번. 아까 8년 이상 시골서 농업경연으로 도시를 이농했다. 그러면 이 농당식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시골서 몇 년 동안 농업경연하다가 이농해야 되냐. 8년 이 수치 암기하시고 그런 자도 이 농당식이 가지고 있는 농지가 5만이었다면 5만 다 소유할 수 있고 1만 중득까지만 소유를 인지한다. 그 초과부는 한국농어총사에게 위탁해서 임대, 무상 사용대를 막겠다면 그 기간 중에는 법적으로 소유를 인정하지만 만약 한국농어총사 등에게 위탁하지 않았다면 바로 그것도 아까 1번. 상소기약에 농지를 취득한 자 중 농업경연을 하지 아니한 자와 똑같이 초과한다. 그래서 1년에 그 초과분만 싹 팔아야 한다. 안 팔면 6개월 이내에 팔도록 농지 처분 명세가 간다. 시장국수증을 보낸다. 그 기간 내에 농지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행 강점이 부과된다. 이행 강점은 그 농지가액의 25% 감정가액이라든가 그 농지가액 대비 더 높은 가액의 25% 부과합니다. 매년 1회씩 그 농지 처분 이행들까지 반복 부과해요. 부과했는데 안 되면 강제 중소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아까 주말 체념을 하고자 하는 농업진흥적 애호농지를 취득 소유할 수 있다 했어요. 그런데 취득할 때 그 면제기 제한을 가하죠. 얼마냐. 엄마, 아빠, 딸, 아들이 같은 세운이라면 각각이 아니라 싹 합해서 총 합산면적 1천 정도 이하가 아니라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주말 체념을 하고자 한자가 그 초과분을 취득하겠다고 하면 초과분은 1년 이내 처분해야 하고 똑같아 1년에 처분하지 않고 6개월에 팔도록 농지 처분 명령서를 시장소구청에 보내고 그 명령을 이해하지 않으면 바로 이행 강제님이 매년 1회씩 그 명령이 이행들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래, 가로 2번에 꼭 읽어두십시오. 조금이라도 설명했으니까 봐두시고 그 다음 이제 제 2절,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 파트가 상당히 좀 잘 정리를 해야 할 파트이고 이 파트가 바로 많이 개정됐어요. 먼저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서 체크할 것은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을 누가 해주냐 발급권자가 중요해요. 발급권자는 그 농지 소재관을 농지 소재관을 시면 시장, 구면 구청장, 군이면 군수하면 틀리고 군의 읍의 읍장, 면의 면장이 있다. 이분들이 발급권자다. 이게 중요해요. 자, 체크합니다. 666페이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에서 동그라빈 1번 농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 하나를 줄까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약자로 이 시구, 면장이라고 합니다. 이네들한테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발급권자 이렇게 하시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 취득할 수 있어요. 체크. 어떤 자들은 농지 취득할 때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에 대한 소유권 2등기 신청하면 등기 수단이 등기 완료해서 농지 취득이 가능하냐? 바로 1번 국가 지방자찬체 그리고 한국토지동사 저기에 참여하세요. 오른쪽 페이지 기업 한국농어총사 이렇게 국가라든가 지방자찬체라든가 한국토지, 한국농어총사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약자로 농지취득이라고 했어요. 농지취득 발급을 받을 필요 없이 바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또 상속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속이나 유증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까 은행 등이 금융기관 등이 저당권자로서 그 담본으로 취득할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잘 받아야 하는데 농지존용 협의를 마친 농지. 협의는요. 협의에 따라 떨어붙여요. 주무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지방자찬체 농지존용협의는 누가 전영할 때 농림축산신부장 이분들하고 농지존용협의를 하느냐. 주무장관이라든가 지방자찬시향이 농림축산신부장할 때는 농지존용협의를 거쳐서 전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농지를 전영하게 되는 농지존용협의를 거칠 때는 협의를 거쳐가지고 마무리 지어놨다. 농지존용협의를 마친 농지다. 그때는 별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습니다. 그거하고 있다. 바로 농지용 허가. 농지용 신고를 마친 농지를 취재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것. 이따 구분해야 돼요. 협의입니다. 신고 허가가 아닙니다. 농지용 협의 마친 농지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한국 농어초가 농지를 취재할 때 그다음에 디귿 공효수면 매립. 공효수면은 받아죠. 공효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농지를 취재할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수용에 의하여 농지취득할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6번 증해요. 농어법인. 아까 이 농어법인 있잖아요. 농어법인이 A농어법인하고 B농어법인인데 이게 합병에서 농지를 취재하게 될 때는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합병이 아니고 이 농어법인데 이 농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취득 자학증명 발급을 요합니다. 합병일 때는 농지취득 필요 없습니다. 합병. 그다음에 지금 A하고 B하고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농지를 하나를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3분의 1, 3분의 3분의 1시에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가 야 이거 분필해가지고 각자면으로 돌리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공유농지의 바로 분할에 합니다. 이런 공유농지를 분할해가지고 각각 농지를 취재할 때는 농지취득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이 농지를 자기 농지도 아닌데 평온 공연하게 소유를 할 목적을 가지고 자기 농지 그냥 계속 20년 동안 점유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다. 이걸 입증했다. 그때는 바로 민법상 점유취득 시야가 완성되어서 농지를 취재할 수 있죠. 그때 자기 명으로 등길을 칠 때도 그때 이 농지취득이 필요합니다. 아니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시효완성으로 농지를 취재할 때는 농지취득 필요 없다는 거.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통과하고 추억이 나머지 통과가 되겠네요. 별상 볼 것 하나. 그 9번과 10번 끝에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해서 농지를 취재한다. 그랬을 때도 농지취득 필요 없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다음에 2번에 1번 보면 이 발급 절차가 이번에 개정됐어요. 농지취득을 발급받은 자는 다음 사항이 모두 포함된 농업경영서 그리고 주말 첨영농을 하고자 한 자는 주말 첨영농 캐릭터를 작성하고 이게 개정됐으니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중요 표현하세요. 동그라미 1번 발급 절차 아주 중요해요. 그래 이 서류를 농지수지관할 시구 읍면장한테 첨부해서 농지취득 발급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때 농지취득 발급 신청을 받았던 시구 읍면장께서는 며칠 내에 검토해서 바로 요건 충족하면 내주는가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 발급 신청을 받을 때 신청받아내부터 7일 이내에 7일이 꼭 여러분들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발급해야 된다. 요건 충족했다면 며칠 내에 대주는가 7일이다. 그때 박스 안에 있는 걸 이번에 개정해서 박스 안에 있는 것도 함재감이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이 농업이라든가 농업법인이 신규로 이렇게 농지를 취재하려고 한다. 농업경열목적을 가지고 농지를 취재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렇게 농지를 취재하려고 할 때는 이 농지취득에서 이렇게 농사를 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합니다. 법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작성해서 농지취득 발급을 시구 읍면장한테 신청해요. 이걸 첨부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을 발급해 주세요라고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해드리면 시구 읍면장께서는 이게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검토해서 발급을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그 기간을 7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한 자들도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바로 비록 천종부터 미만의 농지취득에도 이 주말 첨용농객서를 짜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적용되니까 알아주셔야 돼요. 주말 첨용농을 하고자 한 자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해야 되냐 주말 첨용농객서를 만들어가지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구 읍면장이 발급한 자라고 했죠. 그네들 며칠 내에 검토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냐 7일이면 답을 줘야 돼요. 두 가지 다 알아주십시오. 거기 시구 읍면장에게 할 때에요. 그거 잘 봐두세요. 농업경영회에서 주말 첨용농객서를 작성해가지고 시구 읍면장한테 발급신청이 들어가면 신청받았던 시구 읍면장은 발급신청 받고 나서 7일 내 신청인에게 발급을 해주라. 요건 충족하면 이때 농업경영서가 됐던 주말 첨용농객서가 됐던 작성 시 세 가지를 꼭 기록해야 되는데 기재해야 되는데 세 가지 뭐냐. 1번. 2번에 개정돼서 중요하고요. 1번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하나 더 있어요. 뒤에 가면 4번도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넘어가서 4번까지. 이 농업경영회에서가 됐던 주말 첨용농객서가 됐던 그걸 작성할 때 1, 2, 3, 4를 기록해라. 이 네 가지가 한 문제감이니까 꼭 봐두세요. 중요표였어요. 농업경영회에서 주말 첨용농객서 작성할 때 뭘 기재하는가. 1, 취득하려는 농지가 있다면 취득하려는 농지의 면직이 얼마냐 이거죠. 만약 이걸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혼자 단도로 취득할 수 있겠지만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죠. A하고 B하고 C가 공동으로 취득할 수 있을게. 그때는 공동소유가 될 것이고 공유 지분을 가지고 취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공유 지분을 3분의씩 잡았다. 그러면 이 정도는 A몫이 될 것이고요. 이 정도는 B몫으로 취득합니다. 이쪽 땅은 C몫으로 취득합니다. 이렇게 말 그대로 고민을 가지고 내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지를 공동소유를 하게 되었다. 다음에 취득했다. 그러면 자기 농지는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단독으로 소유하면 단독으로 그냥 농사 지으면 되겠죠. 농사 안 지면 이걸 처분해야 돼요. 법적으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면까지 만들어서 내라 이렇게 하고 있죠.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는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 취득하는 농지의 위치도 표시해서 내라. 그러면 그래서 내라 이거죠. 내라. 이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추가 들어왔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때 공동소유를 할 때는 농지는 막 100명이 함께 공동소유를 못하도록 합니다. 7인 숫자도 기초했어요. 7명 이하로만 공동소유를 해라. 이렇게 7명 이하. 7인 7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업경영서가 됐든 주말참 농업경영서가 됐든 취득대상 농지에서 농업경영하는데 필요한 노동력. 누가 농사 지냐. 나하고 뭐 부인하고 애들이 지겠습니다. 이렇게 노동력도 기재하고요. 농업기계 뭐 호미를 사불 경운기를 동원해서 하겠는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경운기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비료를 했습니다만 한다든가. 이렇게 다 소명해서 기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만약 이네들이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 농지를 취득하는데 이미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취득한다. 그때는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이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해야 돼요. 소유하고 있는 농지도 지금 사회상 유회농지를 방치하고 있다면 농지증 안 내주겠죠. 농사도 아닌데 또 농사를 취득하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냐.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주지 않을 겁니다. 발급. 그래서 농지 이용실 때까지 기재해서 내야 돼요. 농지 소유자들만. 네 번째 봐봐. 네 번째 이번에 또 법 개정 통해서 들어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은 자의 직업까지 써라. 네가 바로 지금 농지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농업이냐. 아니면 공무원이냐.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냐. 직업 써라 이거죠. 조사하겠다 이거죠. 용농 경력이 있냐. 농사진 경력이 있냐. 그리고 농지 소재자고 지금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있다면 그 자의 주소리부터 거기 농지 소재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 영농 거리. 뭐 저 농지는 진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취득하라 한다. 뭐 저 제의도 있는 사람이 취득하라. 그거를 기재해라 이거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까지 다 판단하겠다. 그래서 농지증 발급을 결정해주겠다 이거입니다. 4번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농지증 발급받는데 약간 애로가 발생했습니다. 약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밑에 1다시까지 또 추가됐습니다. 시국 면장은 농지 투기가 상행하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 그래 농림축산식품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농지 유원의 심의까지 넣어라 이렇게 하고 있죠. 농지 유원의 심의까지 거치면 또 더 어려워집니다. 더 어려워져요. 모든 경우 다 농지 유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게 아니고 농지 투기가 상행하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할 때가 돼요. 그럴 때에 농지 유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죠. 이때 농지 유원의 심의 대상인 경우 시국 읍면장은 농지증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인의 신청인에게 농지증을 발급해야 돼요. 요건 맞추면 14인이 되잖아요. 이 심의를 거치게 되면 심의도 거쳐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농지 유원의 유원들도 모집한다든가 소집한다든가 아니면 개별적으로 심의사항을 보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찬성, 농지, 시동을 농지증 발급을 해줘도 됩니다. 해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해서 보내겠죠. 이런 것도 수합해서 시국 읍면장이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지 유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14일을 주겠다. 농지 유원의 심의사항이 되면 7일이내 답을 줘라 그랬지 아까. 이렇게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이 나와 있죠. 1-3이 아니라 1-2로 하면 좋겠죠. 1-2, 3을 2로 1-2를 보면 다음 후 6가지. 이것도 좀 오타가 나왔는데 5, 6가지를 5로 수정하세요. 5를 수정하시고 박스 안에서 2번을 삭제해버렸어요. 2번이 뭐냐? 주말 취업용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거. 이 지워버렸어요. 이게 안부의 지워버려요.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총 5개만 남도록. 다시 번호를 배기면 3번 앞에다가 2번, 4번 앞에다가 3번, 5번 앞에다가 4번, 6번 앞에다가 5번에 있어서 5가지만 남겨놓고 2번은 삭제. 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2번은 삭제하시고. 2번 삭제하시고. 5개만 남겨놓으세요. 자, 그래서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이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어요. 5가지. 5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농업경영서는 작성해서 낼 필요 없구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서 한번 내면 됩니다. 왜? 그 5가지 경우는 농지취득하는 목적이 거창하게 농업을 경영하려고 취득한 거 아니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취득하게 됩니다. 뭐 학교 등이 실습지 이용금으로 쓰겠다. 농지원 학교를 받던 농지 신고를 마친 자가 그 농지 전용하겠다. 이래서 취득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창하게 농업경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고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은 신청해서 이걸 받아가지고 농지취득을 받아서 농지에 대한 등기시장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시장할 때 전부서 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 농지취득 발급을 못 받으면 농지취득을 못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걸 보겠는데요. 다음 5가지 경우에는 농업경영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농지취득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시군 면장은 농지취득 발급 신청을 받았다면 그 신청을 받았다. 그래서 며칠 내 신청에게 요건 맞췄다면 바로 신청한테 발급해 주냐. 4일. 아주 짧죠 이것은. 왜? 농업경영서가 안 들어갔으니까. 그때는 4일이면 바로 가부가 결정됩니다. 오케이. 노가 결정되죠. 아까 농업경영서 주말 첨동을 확인을 하고 주말 첨동 농경사가 들어갈 때는 7일이라고 해서 7일. 그런데 이것은 농업경영서가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일. 아까 농지위원회의 심의권을 치면 14일. 이렇게 숫자가 개정됐으니까 좀 잘 받으시고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일반 보죠. 그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체 종묘 농업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정하기 하여 필요한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를 쓰기 위해서 농주를 취득해야 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는다 안 받는다? 발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무엇을 낼 필요 없다? 농업경영서는 낼 필요 없다. 그 말이죠. 2번 아까 지호라고 그랬죠. 아까 주말 첨동을 하고자 할 때는 주말 첨동 농경계획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때는 7일이면 답이 나간다고 그랬죠. 3번, 3번 중에 농지 전용 하가, 농종 신고를 마쳐서 농지 취득하려고 한다. 그때 농사질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농업경영서가 없죠. 농업경영서가 그래서 낼 필요 없어요. 그러나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신청해서 발급받아서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전께 신청할 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하가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저 앞페이지 봐보세요. 앞페이지 666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동그라미 2번, 다음에 해당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한 거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해서 4번,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쳐서 농지를 소유하려고 한다. 그때는 농지 취득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4번 또 보겠습니다. 668페이지 농지 개발사업 쪽에 있는 농지로서 1,500조금 미만의 농지라든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에 따른 농업경영서는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아서 내야 농지에 대한 수익권 이득이 신청할 때 받아준다. 그 다음에 5번,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한계 농지. 이 한계 농지를 쥐어버리고 용어를 좀 수정해 보실래요? 뭐라고 수정하냐? 한계 농지란 말 대신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이렇게 좀 수정해 봤어요. 한계 농지 중 그 말 쥐버리고 한계 농지 중 그 말 쥐버리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중 이렇게 농업진흥지역 밖에. 여기 농업진흥지역이 있다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죠.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최상 경사진 곳이 있어요. 이렇게 경사진 곳에 농지를 조성했어요. 이렇게 농밭이 있다. 그런데 경사져 가지고요. 객영농을 못합니다. 이때 최상담부터 최하담부터 경사율이 15% 이상이다. 그러면 객영농을 하기 힘들어요. 이런 비타민이 있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농지 중 최상담부터 최하담부터 평균 경사율이 15% 이상의 농지로서 그 농지를 그냥 다음부 농지할 때 다음부 지워버리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그 농지를 소유할 때에도 농업경영계획서는 낼 필요 없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된다. 그 다음 6번. 이 공공토지의 비축.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토지 비축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토지로서 그 다음 줄 거예요. 계획과적과 자연 녹지관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렇다 체크해요.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수화할 때 그것까지만 받았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지 한국농어총사 아닙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취득수화한다. 그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획과적에 있는 농지, 자연 녹지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이유가 뭐 하려고 한다고요? 주택건석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자 쌓아놓기 위해서 바로 취득합니다. 그때는 농사지라고 취득한 게 아니라 주택용유로 비축하려고 취득한 만큼 굳이 농업 경영선을 낼 필요 없다. 그러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신청에서 발급받아가지고 그걸 전부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 예정신을 할 때 내야 등기해 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다섯 가지 경우를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참고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구 읍면장은 농지취득 발급신을 받으면 박스 안에 있는 요건을 봐가지고 자가 받아 그러면은 신청한테 농지취득을 발급해 주죠. 밑에 있는 건 참고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꼭 받으세요. 동그라미 3번 보면 시구 읍면장은 이 농업 경영서를 제시받았어요. 이렇게 농업 경영계획서 들어왔다. 뭐 주말쯤 농업 경영계획서 들어왔다. 이런 계획서가 들어오면 몇 년 동안 버리지 말고 보존을 해야든가 10년간 이 수치가 최근에 법 개정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농업 경영서에 의해 농취증 신청서의 보증장안도 10년이다. 10년, 10년 보존해야 된다. 가로 3번 이 농취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이거 어디다 사용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 가로 3번에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농지취득 자격증을 전부에서 내야 된다. 그래야 등기소장이 등기를 해주는 거죠.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완료해주게 되면 그때 법률행에 따른 물건변동 효율이 발생해서 소유권 변동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로 4번 참고를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서 670페이지 670페이지 보면 5번에 나와 있죠. 5번 보시면 농취증 발급제 안에서 시군 면장은 농취증을 발급받은 자가 농업경영서 또는 주말 처음 용농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농취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아까 4가지 기재상 공부했죠. 그걸 기재했는가 안 했는가. 봐라 이거죠. 기재가 제대로 안 되면 발급해주지 말라 이거입니다. 2번도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신설했습니다. 시군 면장은 한필지를 공유를 취득하는 자가 가로 시군 그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했다. 그 체단도 수는 7명이에요. 7명 이하에 보면서 그 숫자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 숫자를 초과한 경우는 농취증을 발급하지 말라 이렇게 농취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아까 체단도 수는 몇 명이다고요? 7명. 그 내용이 밑에 3번 나와 있죠. 3번에 보면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심화 봐보세요. 심화 보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통상적 영농 가능 등을 고려해서 농지의 한필지를 공유했다고 하면 공유로 공유로 소유하려는 자의 최대 인원수를 그것도 체크 바로 몇 명 이하에 포문해서요? 바로 7명 이하에 포문해서 시구 구조례로 정한 말을 했다. 그 숫자를 전할 수 있어요. 최고 인원수는 7명이다. 이거 받으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시구 읍면장은 농업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태 조사 등에 따라서 영농조합법이 농업회사법이니 해산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하지 않으실 수 있다. 발급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6번도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했는데요. 농지 소유 제한. 아까 일정한 자만 농지를 소유할수록 제한하고 있었죠. 그런 제한이나 농지 소유 상한지 아까 3명 있었죠. 상세가의 농기를 취소한 자 중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 1만 정도 8인 이상 농업 경영하는 인원자 1만 정도 주말 처음 영농을 하고자 한 자 1천 6만 이런 상한지를 위반해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은 자는 이 숫자가 개정돼서 중요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 개별 공시가 있다는 그 토지가에게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차한다. 그때 그 벌금 규정을 보면 그 농지값이 3억이다 하면 3억의 벌금으로 때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엄청 세죠. 개별 공시가 있다는 토지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이다. 5억으로 벌금을 때려도 할 말 없습니다. 농지값을 다 뺏어버린다. 이거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바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참고로 보시고 8번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672페이지 02번 농지위탁경제안 이 파트는 출제가 잘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출제가 잘 되길 바랍니다.